안녕 대박 아 눈이야 비야 엄마도 들어왔다 이젠 나갈거야 이 자리에 엄마도 들어왔죠? 엄마도 들어왔죠? 엄마한테 붙어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군발 군발 왜 열었어? 열지마 왜 열었어? 열지마 이 새끼 알았다 알았다 공둥이는 집어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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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있어 그나저나 여름이가 큰일이네 우리 여름이가 밥도 안먹고 시야도 안하고 공둥이 쩔쩔쩔쩔쩔 하고 있어요 언니 그쪽으로 갈게 뭐 줄까? 우리 애기 안녕 안녕 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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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거야 진짜 다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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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어 우엉 으엉 도ここ 나라 우어엉 조금비 무 마가에 이거?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. 다 먹으면 더 맛있다. 고기 그럼 더 먹기่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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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보다 더 오래 살아내야지 알았지? 어르신보다 더 오래 살아 아 아 그렇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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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언니를 귀찮게 해야지 심하랍다고 귀찮게 하고 밥 달라고 귀찮게 하고 그래야지 그냥 그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